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인입니다. 시험원이라 고생들 많으셨죠? 그리고 또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또 어떤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제약을 좀 받다 보니까 집콕 그런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집에서 많이 머무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열정을 외부로 노출할 수 있는 열정을 좀 더 필기 이번에 끝났으니까 필기가 끝난 동시에 실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기에다가 좀 더 이런 기회를 잡아서 정렬을 뽑으면 실기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시험했던 3회 20년 3회 소방설비기사학계 구조원리죠. 기계 분야 우리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수분 문제. 제가 평가했다시피 보시면 거의 기본적인 한 17, 16, 17 문제는요. 항상 제가 필기 때 강조했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매번 이거는 시험의 어느째 돌아가면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강조했던 부분들만 잘 숙지하고 계셨다면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답문도 헷갈리게 했던 어떤 단어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아주 유학의 문제를 좀 풀었던 거고 좀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같은 경우 한 문제나 두 문제나 해서 살짝 집어넣었던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보셨으면 많은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가 한번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1번입니다. 스프링쿨러 설비에서 자동경보 밸브에서 리타링 챔버라고 해서 지금은 거의 잘 쓰진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잘 쓰진 않지만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쓰고 지금은 거의 알람밸브나 스프링쿨러 설비 습식에 거의 리타링 챔버를 잘 쓰진 않지만 리타링 챔버라는 설비에 대해서 출제는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제를 했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리타링 챔버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동 배수, 압력 수의 압력을 조절, 자동경보 밸브의 오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를 바라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구조 원리는 어떤 거네요. 어떤 설비가 나오면 그 설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지만이 어떤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설비명이 나오면 얘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구조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놓고 깔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 붙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습식 스프링클러를 보시면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입사관으로 쭉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여기를 1차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2차라고 하고 되고요. 여기에 달려있는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 달려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습식에 달려있는 밸브가 뭐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게 리타링 챔버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보조로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압력 스위치가 있겠고 이 사이에 이렇게 해서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약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약식으로 그려도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그리면 살짝 약식으로 그려도 이렇게 간단하게만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딱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클래퍼가 딱 이렇게 있으면 클래퍼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돼있는 이렇게 평평하게 딱 돼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서로 상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여기에서 이제 헤드가 개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똑같이 1차하고 2차하고 1차하고 2차하고 서로 상해 갖고 있는데 여기 헤드가 터지니까 2차의 압이 어떻게 돼요? 빠지니까 어라? 약한 액 1차가 위로 올라가면서 헤드에 물이 터진다고 그랬죠. 그러게 했을 때 이 압력 스위치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 했을 때 물이 이렇게 차 올라서 압력 스위치 동작했으니까 물 넘어갔어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거 이게 뭐라고요? 리타링 첨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정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뭐냐면 이게 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초기에 공산하던가 아니고 배관이 노후되고 하다보면 이 물질에 의해서 이 부분의 저쪽 부위에 살짝 어떻게 돼요? 찌꺼기들이 끄면서 이 클래퍼가 살짝살짝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꿀렁꿀렁 넘어갈 수 있어서 얘가 그걸로 인해서 잘못해서 압력 스위치가 동작해서 물 넘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걸? 그렇죠. 오버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물들이 여기서 이렇게 차 오르면 급속도로 차올라서 압력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꿀렁꿀렁 한 부분 다시 배수를 해서 어떻게? 오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 리타링 첨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라고요? 그러면 자동 경보 밸브. 스프링 쿨러는 무슨 설비? 자동 소화 설비다 보니까 자동으로 넘어갔으니까 얘가 경보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오버하는 것을 오버하는 거죠. 오버가 아니라 오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자세히 볼게요. 비화재보. 비화재보가 뭐예요? 화재가 아닌데 화재가 나는 것을 비화재보라고 해요. 여러분. 비화재보하고요. 용어 자체도 알겠습니다. 나오는 게 비화재보. 그다음에 실보라는 표현을 해요. 실보. 비화재보, 실보라는 표현을 하는데 비화재보는요.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나지 않았는데 경보가 울리는 것을 비화재보라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는데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통 실보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용어 자체도 오늘 하나 또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화재보와 실보가 있는데 이런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화재가 난 것처럼 하는 이런 비화재보를 오보를 방지하더라. 라고 해서 자동으로 배수 오보를 방지하더라. 그래서 그림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게 위에 압력 스위치가 되어 있고 배수 밸부에서 여기에 습식에 달려있는 달려있어도 물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조금씩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배수를 해서 오보를 방지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요.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요. 강조했던 부분이고 구조 원리에서 오보를 방지하라고 했다고 하면 清고 용어 안 будем 이제 Ing 이스라엘이나 나누어 엽 Zero 열 틈을 gal dream